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진행됐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의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가 10월 5일 당중앙위원회 본부청사에서 진행됐습니다. 정치국회의에는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 상무위원회 위원들과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위원 후보위원들이 참가했습니다. 또한 당중앙위원회 해당 부서 부장들과 제1부부장들이 방청으로 참가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위원장이시며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무력 최고사령관이신 우리 당과 국가 무력의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에 참가하셨습니다. 당중앙위원회 정치국의 위임에 따라 경의하는 최고령도자 김정은 동지께서 회의를 사회하셨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첫째 의정으로 전당 전국 전민이 81천투를 힘있게 벌여 당제8차 대배를 빛나게 맞이할 때에 대한 문제를 토의했습니다. 첫째 의정에 대한 보고가 있었습니다. 보고에서는 현 상황에서 새로운 공격전을 벌여야 할 주객관적 요구에 대하여 언급했습니다. 오늘 전체 당원들과 근로자들은 당창군 75돌을 승리자의 대축전으로 성대히 맞이하기 위한 마지막 총돌격전을 힘있게 벌이고 있습니다. 지금 우리 앞에는 품들여 준비해온 당창군 75돌 경축행사를 상대히 진행하고 새해 청초에 소집되는 당제8차 대배를 자랑찬 투쟁성과로 빛나게 맞이해야 할 무겁고도 책임적인 과업이 나서고 있습니다. 우리 당과 혁명발전에서 획기적 의의를 가지는 중대한 정치적 사변으로 될 당제8차 대배까지는 80여일 남아있습니다. 우리는 요리없이 어묵한 오리의 시련과 난관들을 과감히 장면 돌파하며 값비싼 역사적 공족들을 이룩하였지만 이룩한 승리와 성과에 도취되어 만세나 부르며 기세를 늦춰서는 안 됩니다. 아직 우리 앞에는 무시할 수 없는 도전들이 버텨어 있으며 오리 안에 도달해야 할 투쟁 목표들도 아름차게 놓여 있습니다. 과감한 연속 공격전으로 승리를 더 큰 승리로 기적을 더 큰 기적으로 이어나가며 혁명의 새로운 도약지를 열어나가는 것은 우리 당의 일관한 투쟁 방식이며 당 대배를 맞이할 때마다 거창한 사회주의 대건설 전투를 벌여 위대한 존변의 역사를 안아오고 눈부신 기적을 창조해온 것은 우리 인민의 자랑스러운 투쟁 전통입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당제8차 대배까지 남은 기간은 올해 연말 전투 기간인 동시에 당제7차 대배가 제시한 국가경제발전 5개년 전략 수행의 마지막 개선인 것만큼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다시 한번 총돌격전을 벌여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당창군 75돌을 승리와 전진의 대경사로 빛내이고 그 기세를 더욱 앙양시켜 올해의 투쟁을 자랑스럽게 결석하며 당제8차 대배를 높은 정치적 열의와 노력적 성과로 맞이하기 위하여 전당적 전국가적으로 연말까지 80일 전투를 전개할 때에 대한 책임적이며 중대한 결심을 내렸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80일 전투의 기본 목적과 전투기간 견제할 주요 원칙 이 기간에 수행해야 할 부문별 목표들을 제시했으며 이를 철저히 관철하기 위한 구체적인 방향과 방도들을 심도있게 연구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정치국은 전당 전국 전민을 81천태로 총궐시키기 위하여 전투적 구호를 제정하고 전당의 당 조직들과 당원들에게 당중앙위원회 편지를 보내기로 결정했습니다. 정치국회의에서는 불제의정으로 조선노동당 창건 75돌세 점하여 당과 군대의 주요 간부들에게 군사 칭호를 수여함에 대한 결정을 채택했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조선민주주의민공화국 국무위원회 공동결정에 따라 조선노동당 중앙군사위원회 부위원장이며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인 리병철 동지와 조선인민군 총참모장 박정천 동지에게 조선인민군 원수칭호가 수여됐습니다. 정의하는 최고령도자 동지께서는 공동결정서를 전달하시고 당과 인민의 큰 낙은 신임과 기대에 높은 사업실적으로 보답하길 바란다고 당부하시며 그들을 수사하셨습니다. 조선노동당 중앙위원회 제7기 제19차 정치국회의에서 터이된 혁명적 조치들은 조성된 현정세의 요구에 맞게 혁명과 건설을 더 높은 발전단계로 이행시켜 나갈 수 있게 하는 중대한 전환적 계기로 됩니다.